안녕하세요. 캐나다 재정전문가 박용찬입니다. 오늘은 자녀가 캐나다에서 집을 구입하려고 할 때 부모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캐나다도 집값도 비싸고 무기지 이자도 비싸고 해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자녀의 힘만으로는 집을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자녀의 주택구입 자금을 도와주는 방법은 우선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직접 주는 방법, 각종 투자 어카운트에서 인출해서 현금을 주는 방법, 그리고 펀드나 주식과 같은 투자 자산의 명의를 자녀 이름으로 변경해 주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한국이나 미국과 다르게 증여세가 없습니다.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펀드든 또는 비즈니스든 자산의 종류와 규모에 상관없이 상대가 누구이든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캐나다는 유산의 규모가 얼마가 됐든 상속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집을 구입할 때 현금으로 도와주든 투자 자산을 넘겨주든 그에 따른 증여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해 줄 현금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부모에게는 소득세 또는 자본 증가세와 같은 특정한 세금이 다음과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 또는 TFSA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지원을 해드릴 때에는 무과세입니다. 하지만 RRSP나 RRIF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도와드릴 때에는 인출금의 100%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또 일반 투자 어카운트에서 인출하거나 또는 투자 자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본 증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고객이신 김선생님 부부는 아드님이 첫 집을 구입하는데 10만 달러를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김선생님 부부는 일반 투자 TFSA RRIF에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현재 살고 계시는 집을 리파이낸스 해서도 그 자금을 마련하실 의향도 있으십니다. 두 분은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셨고 각각 30%의 과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가지고 계신 일반 투자 TFSA RRIF의 수익률은 평균 5% 정도이고 5년 고정 모기지 이율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에게 10만 달러를 만들어 주게 되면 김선생님 부부의 은퇴 소득에 영향이 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10만 달러를 어떻게 마련해서 주어야 김선생님 부부의 은퇴 계획에 영향이 덜 미칠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우선 당장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은 TFSA 어카운트에서 인출하는 방법입니다. TFSA 인출금은 무과세이며 정부 연금 수령에게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이 일반 투자 어카운트에서 인출하는 방법인데 그동안 발생한 자본 증가 부분의 50%에 대해서 과세되며 손실이 있는 경우는 다른 곳에서 발생한 자본 증가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이 RRIF 어카운트에서 인출하는 방법입니다. RRIF 인출금에 대해서는 무거운 원천징수세가 부과되고 또한 100% 과세되며 정부 연금 수령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집을 리파이낸스하는 방법도 장기간에 걸쳐서 불필요한 부채를 부담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방법도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장 비용이 적게 든다고 TFSA 어카운트를 모두 인출하고 나면 은퇴 소득을 충동하기 위해서 RRIF 인출금을 늘리거나 일반 투자 어카운트 인출금을 늘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장기간 동안 정부 연금 수령에게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김 선생님 부부의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고려해서 현금 플러스 TFSA 플러스 RRIF 플러스 일반 투자 어카운트에서 각각 적정한 금액을 인출해서 10만 달러를 아드님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 향후 두 분의 은퇴 소득이 어림잡아서 한 달에 약 1000달러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우선 지출 부분을 조정하실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아드님이 매월 그 이상을 지원해드리겠다고 하여 어려운 결정을 내리신 김 선생님 부부는 행복해하셨습니다. 캐나다는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나 증여를 받는 사람이나 금액의 제한 없이 무과세이지만 어떤 자산을 처분하느냐에 따라서 발생하는 자본 증가분과 소득 간주분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